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도 눈맞춤 하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밤에 또 도둑비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살짝 밤에 두 차례 정도 조금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아이는 앉아서 할까요? 샤이닝 펄처라예요. 샤이닝 펄처라 꼬불꼬불한 모습이 너무 예쁘죠? 부채꼴 모양의 몸에다가 몸통에 이렇게 아가가 한몸이랍니다. 샤이닝 펄처라 예쁘고요. 얘는 레드핑클이에요. 레드핑크 철하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좀 빠지긴 했어도 아직 예쁘고요. 얘는 파스텔 철하 이 아이도 그대로 모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먼노철하예요. 이 먼노철하도 저와 함께 조금 된 아이고요. 얘는 브레이브 철하 브레이브 철하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요쪽 부분에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 브레이브 철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코노 아가들 이렇게 탈피 중인 아이들이 있고요. 요 코노는 탈피하는 게 참 특이하네요. 이렇게 제가 요 우이투버 젠스하고 우이투버 젠스는 탈피를 조금 도와줬어요. 껍질을 좀 벗겨줬어요. 너무 벗겨지는 게 속도가 안 나서 요 아이는 지가 좀 벗겨주고 있는 중이에요. 요 아이와는 이렇게 네. 모양의 껍질이 예쁘지 않죠. 차오바니에는 요대로 그렇게 아직은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러우 철하구요. 아니 러우 철하가 아니라 러우 금이에요. 러우 그리고 아 예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는 이제 잠자러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기 요거는 엘레니코아가 자제옥도 이렇게 자구를 하나 내어줬어요. 이렇게 요거 요거는 그데일이 있고 요기도 리토비 작은아이 있고 시에라 시에라 요 제가 분 화분 갈아줬거든요. 귀엽죠. 그리고 오로라 이 아이들은 산목판에서 심어놓은 아이들 입구화가들 그리고 얘는 핑크 크리스탈이구요. 예쁘죠. 핑크 크리스탈 그리고 카시오 적금 사과꽃이구요. 아 사과꽃도 싱그러워요. 그리고 얘는 질리언이구요. 질리언 얘는 크림티 크림티도 예쁘죠. 얘도 질리언이에요. 이렇게 예쁜 모습의 아이들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창아이들은 어제 보여드렸고 요 밑에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기 요아이도 잘 있답니다. 달총이 달총이 이 아이도 잘 있구요. 퓨어러브 아 퓨어리스 피어리스 요아이들도 어제 빗물 맞고 통통해진 모습이에요. 피어리스 애연금도 저렇게 방근을 해서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기 다네여왕 아 다네여왕 너무 예쁘죠. 음 다네여왕 너무 예쁘구요. 로스쿠포도 이런 모습이고 햇빛이 지금 저쪽에서 비춰가지고 아가들이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던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요 아이시그린 테이블 앞에 있던 아이 거기 테이블 모기장 두 개배서 한 개밀으로 바꾸고 나서 요 아이만 요렇게 조금 탔어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인데 그래서 요 위에로 요 이쪽으로 햇빛 좀 덜 들어오는 요 중앙에 차각막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얘는 축전이구요. 그리고 방울이들 아 햇빛 비치니까 방울이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비춰주네요. 예쁘구요. 방울이들 잘했어요. 여기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는 그리고 원종 방울복량금 원종복량금 요 아이들도 얘는 호피 방울복량이구요. 원종 방울복량금 요 아이들도 얘는 방울복량금이구요. 이렇게 아이들 세토로 세토로 산 아이들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구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너무 예쁘죠? 귀엽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음 이쪽에 국민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골든글로우 많이 빠졌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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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이렇게 꼬집기 하고서 적시먹고 꼬집기 같이 했죠? 제가 이렇게 자구들 순풍순풍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기도 까라솔 예쁜 모습의 까라솔이구요. 레티지아도 이렇게 물이 다 빠졌고 그리고 블루엘프 좀 보세요. 블루엘프는 그래도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이 있어요. 아직은 밑에 아가들도 이만큼 컸답니다. 밑에 아가들 이렇게 블루엘프 한번에 한 모습에 요렇게 보여요. 요런 모습이구요. 얘는 마커스구요. 마커스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다 빠졌어요. 미니벨도 음 예뻤는데 이 아이는 멀티카울 립스틱이구요. 얘는 희성이구요. 아모르파티 좀 보세요.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는 어제 더 커지는 것 같죠? 아 이 아모르파티에요. 아모르파티는 이라고요. 얘는 스노바니 음 스노바니도 예쁜 모습이 찾아주고 있어요. 화이트 미니마 예쁘죠? 그리고 초우기 노다도 있고 벤바디스 벤바디스 아가들 멕시칸 스노우불 아 예뻐요. 이 아이들도 멕시칸 스노우불 아이들 플레르블랑크 아가 플레르블랑크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있구요. 그리고 여기도 벤바디스 여기도 벤바디스 요 아이들은 좀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제일 묵은 아이예요. 벤바디스 예쁘죠? 그리고 몽블랑 아 몽블랑 예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꼴대 잘라줬어요. 몽블랑 이런 모습이에요. 몽블랑 그리고 얘는 에게리아에요. 에게리아 에게리아 물 다 퍼줬어요. 얘도 벤바디스 합시켜 놓은 아이들 여기 운슬로우도 있구요. 얘는 흑밥사 같죠? 흑밥사 얘는 모닝드에요. 모닝듀도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다 합시켜 놓은 아이들이에요. 얘네 트윈베리 트윈베리도 이렇게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윈베리도 원래는 각 몸 세 몸을 합시켜 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내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던 릴리시나가 이쪽으로 와있구요. 여기도 운슬로우 있고 비치우리대 애기비치우리대에요. 요 애기비치우리대가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아보카도 크림 그리고 골드너겟 골드너겟 이렇게 잘 있구요. 이는 탄보라 탄보라 아가들 많이 컸어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컸답니다. 탄보라 잘 있어주고 있구요. 팔을 바꿀게요. 불편해서 요거는 아이시그린이구요. 아이시그린도 예쁘죠. 이 아이는 요기는 이제 온솔로우인데 온솔로우 이 아이도 오래된 아이예요. 요게 또 분지하고 있어요. 요렇게 음 예쁘죠. 아르제 좀 보세요. 아르제 아직 저희집 아르제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햇빛이 비춰주니까 아가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 요런 모습 아르제 요렇게 한몸이에요. 아 얘는 한몸 음 한몸도 있고 요거는 부러져서 옆에다 제가 꼽아 놓은거에요. 이렇게 아르제 예쁜 모습으로 요지에 주고 있는 아르제 아 예쁘죠. 아르제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예뻐요. 아무튼간에 예쁜 아르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바이올렛 퀸인데요. 바이올렛 퀸도 꽃대도 나오고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로제들이 이쁘지가 않아졌어요. 요렇게 다 벌어져 있고 지금은 이게 성장하는 시기라 요렇게 된 모습들이에요. 바이올렛 퀸 그리고 이 아이는 달맞이구요. 달맞이는 아직도 초록초록 하죠. 레드벨벳 여기는 레드벨벳 요아이는 아직 예쁜 모습인데 요아이는 자구를 품어줘서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좀 틀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벨벳 이구요. 요거는 립스틱 자구 그리고 체리완타지 체리완타지도 요런 모습으로 이쁘게 있어주고 있어요. 마른 힐도 합식한 아이들 이렇게 성장해주고 있고 마디바 요아이도 이렇게 잘했구요. 파랑새 파랑새도 자구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나우쿠미니 아가들 요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나나우쿠미니 아가들 요런 모습이구요. 비행기 쏘리 뱀빙의 황비왕이에요. 마리나도 예쁜 모습을 함께해주고 있구요. 마리나도 예쁘답니다. 홍포도 홍포도 아가들 그만큼 요맹큼 크기는 했는데 요아이들 좀 까칠한 아이 홍포도 잘있어주고 있구요. 블루엘포도 예쁘네요. 아유 이쁘다. 춘맹 춘맹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가 하나 달고 있구요. 춘맹 예쁘게 있어주고 있고 요기 시트리나 또 싱그럽구요. 루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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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아직 예쁘죠. 얘 노다 노다도 요렇게 빨간 했다가 물이 빠져서 지금은 이제 놀이끼리 하게 됐어요. 놀이끼리 하게 됐구요. 얘는 오팔무니 이라는 아인데 요아이도 예쁘네요. 아 예뻐요. 둥근이빛이 오리데는 뭐 제가 몇번 보여드려다시피 매일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구요. 둥근이빛이 오리데 얘는 홈메오 하고요. 레드노불 레드노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레드노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제일 나중에 초록이가 되기 시작한 아이예요. 다 이렇게 이제 초록이가 되어가고 있구요. 그 사이에 레인드락 끼어 있구요. 아란타 아란타 아가즈 이런 모습이에요. 아란타도 예뻐요. 따글따글 하니 예쁘고 아보카도 크림 아가즈 이 아이는 피치 생크림이에요. 피치 생크림 아이스러브 아이스러브 이거 입장변이온 아이들 아 예쁘죠. 요거 보세요. 돌준낸거 아이스러브 금이 된 것 같죠. 아이스러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네티지아 이 아이도 빨 크게 썼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초록이가 되었구요. 요아이도 레드문인데 요아이도 예뻐요. 레드문 몬스톤 몬스톤 아가 이 아이도 예쁘죠. 요 먼노는 오래된 먼노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 제스타 핑크루비 좀 보세요. 핑크루비 아우 예쁘다. 핑크루비 요기도 핑크루비 이거는 좀 늦게 온 아이구요. 이 아이가 저의 1호들 중에 하나 핑크루비 오늘은 썸네일 핑크루비로 갈까요? 프레뉴 프레뉴디 로키 예쁘구요. 미나도 보여드리고 샤포테도 보여드리고 샤포테 여기저기 자구를 많이 품어줬어요. 올해는 이 아이도 1년 넘었어요. 샤포테 작년 봄에 제가 드린 아이예요. 그리고 플로리디 티 브래들리 브래들리 이렇게 밑에 자구 잘 커고 있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는 뭐였니? 아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도 수영이 많이 삐뚤어졌죠? 여기저기 자구 나오고 있어서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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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이 뽀해가지고 되게 예뻤는데 지금은 요런 모습이에요. 이구 원종 엘리자베스 예쁘구요. 음 예쁘죠? 양진 양진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양진 좀 보세요. 저희 집에 아이고야 예쁘다 예쁜 양진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구요. 즐거운 다육생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